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받은 처음에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방문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바라요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받은 처음에 양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방문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바라요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 처음에 양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방문해 보세요